안녕하십니까 먹방지의 떙개에요 네 오늘 먹방은 청양고추 밑에 계란 5개 플러스 불닭 4개 그리고 이거는 콩치즈만두 이마트에서 파는건데 이게 치즈랑 오수삼 들어가있어요 이거 그리고 아까 1차할땅으로 먹었던거 단무지고 오늘 하루종일 먹방이네요 흑냥것처럼 필요있게 여러분들이 음 와 불닭 아 계란도 좀 계란도 뜯어가지고 좀 매우니까 이렇게 지금 2차 먹방이에요 뭐 1차에는 10시에 먹었어요 1차 때 짜파이티 15봉 먹었어요 맵다 계란을 먹으면 위를 좀 보호해주네요 맛있어 진짜 기다리게 좀 더 어울린다 잘 어울려요? 10시에 먹었어요 10시대 여러분들 지금 몇시간 지났어요? 6시간 지났어요? 6시간 6시간은 전화하는데 소화가 안된다고 말이 안되데 그정도 와 노릇 단수 단수 끝내줄네 단수 맵다 매운데 계속 땡기는 맛 양배추에요 양배추 사각폴리미 1개 감사합니다 청양고추 고추 넣었어요 위에다가 와 고추 진짜 맵다 샤부샤부 먹방은 유튜브가시면 있어요 외국수찬이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간만이네요 진짜 지금 이 시간에 불닭먹으면 다음날 배 진짜 아플거 같아요 소스랑 좀 비벼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가자 한답이랑 좀 소스 물을 좀 많이 넣었어요 근데 물이 다 사라졌네요 밥은 무조건 들어갈까요? 밥은 무조건 들어갈까요? 불닭이랑 달걀 어떤거 같아? 진짜 좋아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진짜 치즈 불닭면은 하나도 맵지 않아요 여러분들 드시 마세요 이거 오리지널 불닭이 최고예요 계란에 진짜 좋다 여러분들 계란 몇개 한거야? 다섯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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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정도 먹어줘야돼? 그 정도 먹어줘야돼? 진짜 매운 맛 맛있다 진짜 매워요 빵 좀 같이 먹게요 매워가지고 만두가 옥수수콘에다가 감자샐러드 맛이에요 감자샐러드랑 옥수수콘이랑 섞여서 부드러운 맛 아니 1차적으로 제가 15분 안 먹었어요 개떡이 같이 먹은 거예요 그거 15분 안 먹었어요 근데 저랑 같이 먹었어요 그리고 또 6시간 지났어요 지금 비벼주고 밥이랑 비벼주고 밥이랑 비벼주고 밥이랑 같이 먹어요 뭐야 밥이랑 같이 먹어요 밥이랑이랑 같이 먹긴 했어요 밥이랑 같이 먹어요 저도 유튜브 최신 영상 많으니깐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방금 씹은 거 벌린 거 같네요. 벌린 거. 아, 저는 먹방 끝나고 바로 달려가겠습니다. 불닭이 살이 걸리면 큰일 나요, 여러분들. 진짜 다문지 이 정도 씹고 있어, 지금 매워가지고. 여섯 씹고 있어, 남겨지. 최소 10개다, 참. 네, 만두는 콘치즈 만두예요. 아, 매워. 아, 매워. 네, 여기 행본 롤러 좀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롤러, 롤러, 내가 들어가 보세요. 워싱턴. 아, 매워. 아, 매워. 청양부추가 들려봐서 더 매운 거 아니야? 몸 밑에 불타올라 매운 게 싫은 게 아니라 매력이 있잖아 라면이 스트레스가 풀려? 스트레스 좀 풀리는 게 저 만두가 감자 샐러드 맛에 콘치즈가 가득 들어있는 거야 겹은 부드러워 딱 그대로 먹는 거야 치즈랑 같이 겹은 부드러워 겹은 부드러워 부드러워 겹은 부드러워 덤무집 몇 개씩 먹냐? 채소 1개요? 맵다 진짜 와 뭐야 음 음 디라이 또리님이 무엇입니까? 디라이 또리님 뭡니까? 사이네 안녕하십니까 사이디카 업먹을 리버블 민또리님 아닙니까? 에이 내가 그분 아는데 사장님은 민또리님이었어 아 민또리님 민또리님 간만이십니다 음 간만? 아 이 모테슬롱 또리기도 아직도 아직 안받갔나 뭐 어? 덩어리 먹어라 어디 뭐 동네에 자랑하나 지금 저런데 방송 가서 그 아이 칠거 아니야 나 눌리나 지금 또리님 유명하죠 저 잘 나갔지 우리 설렘이 여기까지 이 모테슬롱 다 자랑하잖아 근데 뭐 동네 근데 반반이 다 소문내나 지금 일부러 일부러 이 맛에 샀어요 광주 쌍남자님 반갑습니다 이것도 이맛에 화끈하네 진짜 이게 더 양이 많아서 이걸로 샀어요 단무지를 우리 오똥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봉쥬르님 간만입니다 반가워요 매운 것도 계속 먹으면 괜찮으세요 좀 비췄다 이제 쾌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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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보지? 그렇군요 여러분들이 보잖아요 매운거 진짜 잘 먹고 싶은데 너무 성질 나서 못 먹겠다 나 매운거 진짜 잘 먹고 싶어 이 만두가 감자샐러드랑 콘치즈 다 들어있는 맛이에요. 감자샐러드의 콘치즈 맛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콘치즈 톡톡이 끌려? 만두가 아니라 디저트 같아요. 딱 감자샐러드맛 아니에요? 맞지? 샐러드맛 나요 여러분들 이거. 아 우리 있지 있지 자다 왔어요. 그리고 다섯 반갑네요. 끼끼려니 있는 게 감사합니다. 도끝받이 빼고. 무한 것 같아요, 도끝. 도끝받이 빼고. 도끝받이 빼고. 도끝받이 빼고. 남집사님은 간짜장에 물만두 조합이 괜찮을까요 군만두가 괜찮을까요 군만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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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방 끝